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버스기사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강화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에도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도내 한 버스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봐 무리를 일으켰는데 현행법에서는 10만 원 미만의 범칙금과 벌점 15점만 부과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